과성시장대 전국사회인야구대회 간지대 풍산파이터스의 경기를 출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중월솔로 포루치는 유창선수입니다 이야 저거 재밌겠는데요 히트! 매우 높이 쏘아올림볼이 또 한 번 자월솔로포가 됩니다 이번 대회의 분수는 컴퍼지패스 사용, 짧은 부장, 추운 날씨, 그리고 때때로 불어오는 바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직 카메라 설치를 끝내지 못해 분주히 움직이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아 이제야 화면이 제대로 나오네요 스윙! 삼진! 두방의 홈런 뒤에 삼진을 잡아내는 홍소훈 투수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김석선수에게 좌월일을 달러영합니다 내야의 높이 뜬 볼 히플로 투아웃 마음이 급한 투수 맨손으로 볼을 잡아 아웃을 만듭니다 빙산 화이터스의 선발 투수는 극오보강석구로 유명한 광상호 선수입니다 개천은 유신고 선출 박민찬 선수 이야 세 개의 꽉찬 아웃으로 삼진을 잡아내네요 배트가 돌았다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오우 이거 거의 한가운데인데요 볼로 선원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꼽아 삼진을 잡는 광상호 선수 아우 기습번드 하지만 투수의 침착한 땅볼 처리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간지의 마운드를 책임지고 있는 홍소훈 나풀 투수 아우 투수바를 맞을 뻔했네요 중안으로 1루에 출루합니다 아우 투수바를 맞을 뻔했네요 아우 투수의 침착한 땅볼 아우 투수바를 맞을 뻔했네요 힘을 내요 미스터 홍 꼬다리 맞은 볼이 이 땅으로 아웃이 되지만 또 한 점을 가져가는 봉산 화이터스입니다 히트 떨어지는 볼을 중안으로 만들며 2점을 더 추가합니다 더블 찬스 아 쇼시 주춤하여 선행주자만 아웃시킵니다 봉산 화이터스를 상대로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홍서훈 투수입니다 유신고 출신의 선출 박민찬 선수의 타석 히트 넘어가나요 아쉽게도 펜스에 맞으며 당타가 되고 맙니다 베이스 홈볼로 주자는 말루 히트 또 한 번 밀어쳤습니다 우중간에 깊은 코스로 볼을 보내며 2명의 주자를 또 불러들입니다 평범한 육당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세이비됩니다 다시 한 번 볼까요 아 아웃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아 여기에 안 보이는 에러까지 안줘도 내 3점을 억울하게 주고만 해요 1당으로 길었던 EMR 공격이 끝이 납니다 히트 투수 옆을 스치는 중안으로 일루의 진로 하는 간지 하지만 아쉽게도 후속 타자는 중플로 아웃이 되고 맙니다 여전히 위력 투수를 하고 있는 황상호 투수입니다 히트 온몸으로 볼을 막아내어 이 땅으로 아웃시키며 위기를 보면 하는 공산 화이트 간지의 투수가 중출 김민호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3개의 아웃트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평범한 육당 2아웃 아우 제대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좌플로 3아웃 풍산 파이터스도 두수를 교체합니다 이야 떨어지는 빠른 변화구에 삼진 평범한 삼당 아 발이 떨어져 오프 더 베이스로 세입이 됩니다 행운이 따르나요 히트 3루 스킨을 넘기는 강력한 라이너 타구로 자워리타를 만듭니다 거기에 멋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디까지 김민호 선수 멋져부러 하지만 또 한 번 떨어지는 변화구로 맥을 딱 끊어버리는 유영민 투수입니다 히트 이야 빠른 볼을 그대로 밀어 우한을 만들며 드디어 1점을 만드는 간지팀의 송재혁 선수입니다 아 힘없는 타구가 6당으로 3아웃이 되며 풍산 파이터스가 11대1 콜드 승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귀찮다 쑥스럽다 생각 말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메시지 시청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